컨트롤의 개념, 컨트롤 같은 경우는 폼이나 보고서의 모든 정보 컨트롤에 들어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같은 경우는 폼 디자인 보기라든가 보고서 디자인 보기에서 컨트롤을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다는 거, 디자인 보기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 같은 경우도 바운드, 언바운드, 계산 이렇게 있거든요. 바운드 컨트롤, 말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커리의 필드가 컨트롤의 원본 데이터와 연결된 거, 바운드 컨트롤, 그렇기 때문에 연결된 데이터를 표시하거나 입력, 수정할 수 있다는 거고 언바운드 같은 경우는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컨트롤, 속성 시트 창에서 컨트롤 원본을 지정하게 되면 바운드 컨트롤로 변경이 돼요. 그 다음에 계산 컨트롤, 계산하고자 할 때 원본 데이터로 는으로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계산식을 지정하게 되면 계산 컨트롤이 된다는 거, 컨트롤의 종류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텍스트 상자인데요. 바로 이제 ㄱ, ㄴ 이거. 입력한 데이터에 계산 결과를 표시하거나 저장할 때 사용하는 컨트롤이 바로 텍스트 상자고,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건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이블, 네이블 같은 경우는 폼이나 보고서의 제목과 같이 간단한 문자열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컨트롤이고 레코드 원본 속성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운드되지 않는다. 그래서 필드나 시계 값을 표시하지 않아요. 또 하나, 네이블이 나타낼 문자는 캡션 속성에 지정을 합니다.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캡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단추, 명령 단추 같은 경우, 예를 의미하는 거죠. 레이블이라든가 텍스트 상자, 옵션, 그 다음에 콤보, 목록 상자 컨트롤과는 달리 레이블이 첨부되지 않아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 원본 속성을 이용해서 바운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옵션 그룹, OPTION 선택사항이잖아요. 얘는 이제 토글, 그 다음에 옵션 단추, 확인난 등 하나의 그룹으로 포함해서 사용하는 컨트롤, 그게 그래서 옵션 그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 개의 값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콤보 상자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콤보, 콤보라는 거는 무슨 뜻이 있어요? 혼합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상자, 목록 상자가 결합된 형태, 그게 바로 콤보 상자고 적은 공간에서, 작은 공간에서 목록 값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값을 입력할 경우에 요긴하게 사용되는 게 바로 콤보 상자예요. 바로 이제 이 컨트롤이고 토글 단추 같은 경우는 TOGGLE, 토글 변화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YES나 NO 값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컨트롤이고, 그 다음에 목록 상자, 목록 상자도 콤보 상자처럼 중요해요. 콤보 상자와 비슷한데, 비슷하고 목록 상자의 값을 직접 입력할 수는 없어요. 얘는 요건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 항목 선택 속성을 기본이나 확장으로 지정하게 되면 여러 항목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 목록 상자고 말 그대로, 그 다음에 확인난, 여러 값 중 하나 이상을 갖다 선택할 수 있는 컨트롤 확인할 때, 그 다음에 옵션 단추, 여러 값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옵션, OPTIO의 선택사항, 이번에는 컨트롤 다루기인데요. 선택하는 방법은 개체를 그냥 클릭하면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이 포함되도록 드래그해도 돼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컨트롤을 선택할 때는, Shift 또는 컨트롤 누르면 되는 거고, 모두 선택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A, 여기서 A는 O를 뜻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동할 때는 수직,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고 싶다. 그럼 Shift를 누른 채로 드래그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세한 이동 같은 경우는 컨트롤 플러스 방향키,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정렬 탭의 이동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크기 및 순서 조정인데요. 크기 조정 핸들을 이용해서 조절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평, 수직, 방향, 확대, 축소, 마찬가지로 Shift 해요. Shift 플러스 방향키고, 그 다음에 여러 컨트롤의 크기나 위치 조절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 컨트롤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정렬 탭의 이동이라든가 위치, 크기 및 순서 조정 그룹을 이용해도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크기 및 순서 조정의 크기, 공간 가서 크기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고, 간격이라든가 눈금, 그 다음에 그룹화에 대한 설정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룹을 하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컨트롤 그룹으로 묶으면 한꺼번에 이동시키고, 크기 조절이 편리하다라는 거죠. 한꺼번에 이동시키고, 크기 조정을 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라는 거, 그룹으로 묶게 되면, 그 다음에 크기 및 순서 조정에 맞춤에 가게 되면, 눈금도 맞출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위치에서 여백 조정, 그 다음에 안쪽 여백, 그 다음에 기준, 위치 조정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컨트롤의 주요 소송인데요. 형식 탭 같은 경우, 형식은 컨트롤에 나타나는 데이터의 표시 형식을 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수 자릿수 지정, 그 다음에 표시 같은 경우는 화면의 컨트롤의 표시 여부를 지정하는 개념, 그 다음에 확장 가능, 축소 가능, 그 다음에 중복 내용 숨기기 보고서에서 시험제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요. 얘는 조심하셔야 돼요. 컨트롤의 데이터가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에, 이를 표시 혹은 인쇄할지의 여부를 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배경색 지정, 그 다음에 텍스트 맞춤, 줄 간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열의 개수, 열의 너비, 콤보 상자나 목록 상자 컨트롤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캡션 같은 경우는 레이블과 명령 단추 컨트롤에 나타나는 텍스트를 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암퍼샌드 문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요. 알트 플러스 문자를 눌렀을 때 해당 단추로 포커스가 이동된다라는 거고, 암퍼샌드 문자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탭 같은 경우 컨트롤 원본, 컨트롤 원본을 지정하는 거죠. 텍스트 상자, 옵션, 콤보, 목록 상자 등의 컨트롤에 연결시킬 데이터를 지정하는 거, 말 그대로 컨트롤 원본이고, 그 다음에 누적합계, 얘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룹화된 보고서의 본문 영역의 텍스트 상자에 그룹별로 순번, 1, 2, 3, 4 이렇게 표시하려면 시험 문제에서 이제 이게 나온 거죠. 컨트롤의 원본 속성을 눈, 1로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누적합계 속성을 그룹으로 설정하게 되면, 그룹별로 순번, 1, 2, 3 이렇게 표시가 돼요.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원본 속성은 눈, 1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누적합계 속성을 그룹으로 설정해야 된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값, 세르 코드 추가될 때 기본으로 입력되는 값을 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입력 마스크, 컨트롤에 입력할 값의 서식이나 형식을 지정한다라는 거죠. 이번엔 기타 탭의 속성인데요. 이름이라는 것은 컨트롤의 이름을 지정하는 거고, 단어 의미 그대로, IME 모드는 인풋 메소드 에디터잖아요. 입력할 때 영문으로 할지, 한글로 할지, 입력 모드를 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엔터키 기능, 엔터를 눌렀을 때 어떤 기능을 하게끔, 그래서 엔터를 눌렀을 때 실행된 작업을 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태 표시줄 텍스트, 컨트롤 팁 텍스트를 지정하는 거, 그 다음에 탭 정지, 탭 인덱스는 매우 중요해요. 탭이 정지할지 안 할지에 대한 여부, 그 다음에 탭 인덱스, 탭 순서를 지정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항목 선택, 폼의 목록 상지에서 항목을 여러 개 선택하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탭 순서 같은 경우는 탭이나 엔터를 눌렀을 때의 이동되는 위치를 조정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폼이나 보고서의 디자인복에서, 폼 디자인복에서, 양식 디자인의 도구의 탭 순서를 통해서 설정할 수 있는 거고, 말 그대로 탭이나 엔터를 눌렀을 때의 컨트롤이 포커스가 이동되는 순서를 지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 시험지 잘 나오는 게, 탭 순서를 명령 단추에는 설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험지 잘 나오는 거, 레이블이라든가 이미지 컨트롤에는 탭 순서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지에서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컨트롤 작성 순서가 탭 순서가 돼요.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보기에 와서, 지금 뭐냐면요. 먼저 폼 보기에서, 우리가 엔터를 눌렀을 때 사원번호, 그 다음 성명, 부서명, 직급, 급여, 입사일, 나이 이렇게 가잖아요. 이번에 탭을 누르겠습니다. 탭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원번호, 성명, 부서명, 직급, 급여, 입사일, 나이 이 순서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디자인 보기를 누르고 나서, 바로 이 탭 순서죠. 탭 순서, 탭 순서를 누르게 되면, 지금 본문에서 사원번호 다음에 성명, 부서명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부서명을 위로 올렸어요. 그러면 사원번호 다음에 부서명 갔다가 성명으로 가는 거예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폼 보기,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 부서명으로 가죠. 그 다음에 성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직급으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탭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탭 순서에서, 바로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하실 게 뭐냐면, 자동순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블클릭, 또는 F4를 누르면, 이제 속성이 뜨잖아요. 바로 이 부분인데, 여기 오게 되면, 기타에서, 지금 탭 인덱스, 탭 인덱스가 사원번호가 제일 먼저 가잖아요. 탭 인덱스가 0이잖아요. 그 다음에 탭 정지, 예. 이거 두 개 신경 쓰셔야 돼요. 지금 사원번호 같은 경우는, 사원번호 같은 경우는 탭 인덱스가 0이에요. 왜 0이냐? 0순위. 가장 먼저 간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탭 정지가 예로 돼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개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러면 성명은요. 당연히 탭 인덱스가 1번, 그 다음에 부서는요. 탭 인덱스 2, 이런 식으로 0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연히 탭 정지는 다 얘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명은, 성명은 탭이 정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탭 정지를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아니오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다시 폼 보기, 자, 엔터를 누릅니다. 성명으로 가요 안 가요. 탭 정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탭 정지를 갖다가 아니오를 했을 때, 성명으로 안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보기에서, 탭 순서를 눌러서, 탭 순서에서, 사용자가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강조해 드리는 거, 레이블이나 이미지에는, 탭 순서 갈 수 없다. 지원되지 않는다. 그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네, 가을 지정할 수 없다.